MBC 배제가 이 기사 보시게 되면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걸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토뿐만 아니고 체제를 수호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자유적 기본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라는 체제를 수호할 책무를 누가 지고 있는 거 아니까 대통령의 모든 어깨에 달려있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는 최종 책임자인 겁니다 체제를 까부시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선거 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2020년 총선 당시에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4, 13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5번 광주, 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작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차익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최대 마이너스 16%까지 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편투표 참가자수의 1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는 플러스 3에 플러스 17%한테는 더해준 거 아닙니까? 최대 쉽게 이야기하면 제3당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다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께 넘긴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에 빼기를 해서 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전산조작을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13.2%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4%가 더해지게 됩니다 빼앗은 것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26.6%가 됩니다 통상 우편투표를 조금 더 조작을 많이 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 평균의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 12.5%를 빼앗아서 12.5%를 더해주는 그런 조작이 행해졌거든요 조작을 많이 한 거죠 전산조작의 맹백한 여름 정거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선거의 여름 정거물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숫자입니다 그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게 조작이 돼 있으면 선관위 위원장의 알았건 알지 않았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과 마찬가지로 생산품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1억 퍼센트 전산조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력을 쥔 다음에 국정의 다른 우선순위보다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이 중대한 사안을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지방선거까지 6번 정도의 동일한 선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MBC 여러분들 그런 전용기의 탑승부로를 헌법수호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헌법수호라는 용어를 그런데 붙이면 안 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법수호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을 지금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시도에 관내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관내 사전특표 참가자수의 최대 12%의 표를 여러분들 전산으로 빼앗아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기에는 똑같은 여러분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대치가 플러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이지 않습니까 사전특표와 당일 투표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특표의 13%가 더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많습니까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여러분들 점검을에 대해서 대한민국 식자통이 입을 다물고 언론인들이 입을 다물고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체제 전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2024년 총선 또 조작합니다 다음 대선 조작합니다 왜? 컴퓨터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선거인 지방 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좀 들키지 않게끔 조금 적게 조작했지만 조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 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했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200석을 국힘당이 가진다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합니다 이 나라의 비겁함과 이 나라 사람들의 안일함과 이 나라 사람들의 무관심이 앞으로 유민이 돼서 뭡니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정도의 고생을 할 건데 공박사님 뭐 그럴까 가지 안 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하면 그 다음 뭐가 가겠습니까 전체주의로 갈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특징이 뭡니까 소수의 끼리끼리들이 모여가지고 다수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 이야기는 소수 의견이고 이런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방송이 여러분들 67만 이상 되는 여러분들 큰 구독자를 가진 적에서 이런 천명이 안 넘을 정도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지하에서 뭐죠 선거 콘텐츠의 탄압이 이 정도 심한 겁니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호의호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짓을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당신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깁니다 지금 60대면 30년 이상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가 망가진데 일본 망가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돈 쓰니까 그 여름 풍족하던 나라가 애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서민들은 도쿄에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 버린 겁니다 일본이 그 정도가 되면 한국은 화끈하게 무너질 겁니다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저의 이야기는 공중에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수용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낮은 겁니다 후손들하고 고생이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가다 이걸 때려치우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교 믿는 사람들 많지만 다 침묵하죠 나중에 예배도 여러분들 뭡니까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의에 다 침묵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신 좀 체리세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부정의와 이 불의가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데 한국의 식자층이란 뭡니까 어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는 이 벌을 우리가 당대에 제대로 치를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역사적 소명이 없고 역사적 해안이 없으면 고생길을 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으로는 10%로 옮겼습니다 더불어미당은 플러트 10%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트 10, 마이너스 10 총조작주모가 2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 26% 관내 사전투표 20% 그걸 가중평균하니까 얼추 25%가 2020년도 4.15 총수에 나온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일은 당일투표가 이렇게 10% 전국평균이 뭡니까 마이너스 10% 플러트 10%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명백한 사실을 다 한국사회가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인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게 문제가 없더니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정의는 죽었고 불의가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고 사기와 조작이 여러분들 뭡니까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한테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내 편한 것만 챙깁니다 그 편안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내 전망인 겁니다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과 그 이익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것끼리 여러분들 해먹으려면 당연히 남 거를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빼앗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잘 해먹으려면 그래서 중국 공상당도 공상당 자제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군가의 재원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침묵하죠 침묵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 고생길 고생길을 여러분들 맨할 수 없을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맨날 서울만 들기 때문에 이게 제주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제주에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 보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8에 플러스 1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한 거죠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런 표를 전산 조작을 통해서 빼앗아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그대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발생했는데 이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강료고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게 언론인이고 그게 지식인이고 그게 종교인이고 그게 시민들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종결해야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듣기 싫기 때문에 탄압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짧게 잘라서 내보내면 절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선거 컨텐츠는 700명 800명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있죠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순통이 맞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들하고 이 썩어 빠진 이런 공기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불의를 다 눈을 감고 이런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는데 이런 사기질을 하고서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다음에 사기질을 치더라도 뭡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기질이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데 3구 대통령 때도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스가 사전투표를 하고 유릴 지방선거도 사전투표를 하고 그 사전투표가 어떻게 이름대로 조작이 됐는지 다 밝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200석을 할 수 있다 무슨 뭐 180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나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제주특별시 사람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냐고요 0에서 3%가 나와도 많을 정도인데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이만큼 표를 빼앗아가 이만큼 대해줬는데 이런 것을 뭡니까 다 입을 다물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관내 사전투표는 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라는 용어를 쓰시려면 이때 딱 적용해야 되는 거죠 MBC 전용지 뭐죠 탑승 거부정도의 헌법수호 차원이다 그때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12 12